공직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공직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지검장을 끝으로 8월 7일 날 공직을 물러난 문찬석지검장 올해 59세입니다. 사법연손24기는 이렇게 공직을 정의합니다. 본디 공직이란 것이 한겨울날 눈이 펄펄 나리는 들판에 찍힌 새 발자국 같은 것입니다. 그 들판이 온통 내 것이냐 싶지만 새가 날아간 뒤에 눈 한 바람 날이면 흔적도 없는 것이죠. 오직 그 자리에서 바르게 소임을 다 했느냐에 따라서 명예와 긍지 또는 그러지 못한 것에 따른 부끄러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주 멋진 공직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번 인사가 발표되기 한 1시간 전쯤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화해 줘서 인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그제서야 인사 내용을 안 것 같습니다. 보복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총장님 제가 이런 욕까지 당하면서 남아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금융수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꼽히는 문찬석 광주 전 지검장은 이번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이 주로 가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발령이 나자 인사 당일에 바로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전화 인터뷰 살펴보겠습니다. 평소에 아는 기자의 전화를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다 보면 퇴임의 입장문과 같은 글보다도 생생한 속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글이란 것은 한 번 더 생각을 추설이기 때문에 절제된 언어를 써지만 평소에 잘 알았던 기자의 전화를 받고 나서는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8월 11일자 중앙일보는 그와 나눈 통화를 정리해서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지난 2월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올해 59세 사법연선 23기입니다. 면전에서 비판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검사인가요? 나는 검사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린다고 다 검사는 아니다 라고 썼듯이 말입니다. 참고로 그가 검찰 내부 사직에 변해 올린 글에는 검사라고 모두 다 검사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검사의 역량은 오랜 기간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내공이 갖춰지는 것입니다. 검사라는 호칭으로 불리우지만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다 같은 검사가 아닌 것입니다. 각자가 키운 역량만큼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죠. 그것이 세상의 공평한 이치입니다. 검사라고 해서 다 같은 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 분야에서 주로 해왔냐에 따라서 일반 검사가 있고 또 진짜 검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수검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이 됐습니다만 문찬석 전광주 지검장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안 시킬 겁니다. 무섭거든요. 이성윤 지검장이 아닌 제 같은 사람을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런 짓을 안 합니다. 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런 지시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짓은 옳지 않은 일이 뻔함임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하명수사를 마치 하수인처럼 그렇게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다시 기자가 묻습니다. 정권 관련 수사들이 걸려 있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문찬석 전광주 지검장은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히 털어놓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 시절에 서울 남부지검 차장검사로 제가 있으면서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처남의 대한항공취업청탁 의혹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사를 해보니까 증거가 없고 기사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주체에 따라서는 압력을 느껴서 기소한 이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혐인 것을 정치적 이유만으로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직 법리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법률가입니다. 채널A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수사 주체는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채널A 강요 미수 의혹 사건 수사 주체인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과 수사팀 형사 일부의 정진웅 부장검사는 창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권력의 하명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신평 변호사의 글에서도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채널A 기자를 구속한 검은유착 의혹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의 하명수사이자 기획수사인 점을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미련은 없습니까?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 이야기입니다. 심혜를 기울여 만든 정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올해 초에 없어지면서 금융수사 시스템이 다 무너진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폐해가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등 각종 사모펀드 사태에서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 미래통합당의 김웅 위원이자 전 검사는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소신 있는 검사의 퇴임의 변을 보면서 한국 검찰의 현주소와 그리고 현재 검찰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그런 정치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외압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 정권이 그동안 목소리 높였던 검찰개혁인지를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검찰개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한국의 양식이 있는 많은 시민들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고 후세들 위해서라도 거짓이 없는 진실이 목소리를 더 높이는 그런 시대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두운 부분은 맹백히 밝히고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조촐하게 출범했습니다. 검색창에 공데일리를 누르시면 방문할 수 있습니다.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방송인 GONG TV도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협조와 성원이 한국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그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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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